갑자기 포도주를 쓰라고 해서 놀라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장로와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를 놓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디모데의 건강 문제를 꺼내면서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 느닷없이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의 서신들에서는 술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술과 성령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상관은 전혀 대조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에는 술을 멀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술을 하지 않도록 말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술을 마셔도 된다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가르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술은 포도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술은 포도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포도주가 술을 대변하는 단어였습니다 포도주가 술을 대변하는 단어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를 술로 즐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의료적인 것에서도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심각한 위장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왜 위장병에 걸렸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이나 디모데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 지역을 오랫동안 여행을 했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의 스트레스도 있었겠지요 그런 선교력의中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受けて 있다니違이ありません 어쩌면 위장병에 걸리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의 자신을 위해서 또 자주 있는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사역 못지않게 건강이 염려되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또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수렴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했던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시장에서 부스도 바울까지 요구하고 立파라 치토사인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런 중에서 갑자기 부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너의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디모데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을 열심히 섬겼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시장들, 크리스찬들에게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간섭하고 인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디모데이지만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더 정결하게 돌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포도주를 조금 쓰므로 인해서 자신을 지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갖고 있던 심각한 위장병은 그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마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술을 마시는 그런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디모데의 지도력과 사역에도 큰 차질이 생기겠죠 포도주는 약이 되지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리스에게서는 그리스인에게는 멀리해야 할 악의 원인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쓰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디모데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만약에 당시에 지금처럼 좋은 위장약이 있었다면 디모데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파울은 디모데의 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울은 디모데의 전서 4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그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할 때에 디모데가 처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임은 틀림이 없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진리를 알기에 포도주를 쓰라고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디모데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또 의심하고 그 말에 듣지 않았을까요 디모데는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치유함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미션이 있었습니다 오렌지를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역할 때에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과일을 좋아하는 저였기 때문에 아멘으로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렌지를 하루에 네다섯 개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오렌지를 네다섯 개 먹기란 과일을 좋아하는 저로서도 좀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를 한 1년 가까이는 한 듯합니다 1년을 하는 시간 동안에 과일을 살 수 없는 형편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과일을 사는 것이 낭비가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형편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미션을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미션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피곤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그에 비하면 피곤치 않고 사역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로 신고로 교회가 심아와 도시でも 神사로 믿음의 言葉가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이 이제까지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 듣도 보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실 때가 있겠죠 도저히 내가 처한 상황과는 맞지 않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와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혹시 상대방의 전하는 상대방의 생각을 의심하거나 나의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며 살펴보기는 살펴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는지 판단 기준을 세우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나를 지키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기도 없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 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바울 역시 디모델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디모델을 사랑하는 디모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도주 주시기 위해서 디모델의 사역을 위해서 디모델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를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순정할 수 있기를 성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기 위함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 주시는 미션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성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순정할 수 있기를 성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을 굳게 믿고 나를 지켜 정결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します 주님의 말씀 한글자막 by 한효정